원래는 편지에 써서 남독을 하려 했는데 결혼을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편지를 못 썼습니다. 일단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기 때문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말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를 준비해 주는 가을 장르의 첫 회사님들 며칠 전부터 2회 청구 또 하나 더 도와주신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저 감사드리고 싶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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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지키기에서 이렇게 감옥도 몇 번이나 나오고 그럼 그런 마음 상에 둘 다 같이 기날라 제가 한마때도 끝까지 자리 지켜둔 엄마로 되더라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면서 고맙하게 해서 제도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양정은 사인 김연아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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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살까지 최애인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24살이지만 영적으로는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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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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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 고맙게 감사합니다.